큐 해변 큐 짜잔 하하 치안이 쳐다봐라 하하하하하하 하하 도착 안녕 징징이들 징징이 인터넷이세요? 안녕 징징이들 하하하하하하하하 안녕하세요 나는 오늘 꽃꽂이를 해보려고 왔어 선생님 성함은 배혜민 선생님이요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프로듀스데디어입니다 아우 멋있다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사실 조금 시작부터 뭘 해야할지 모르겠는데 오늘 그래서 좀 쉽게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오늘 만드실 작품은 센터피스 작품인데 오늘 작약을 메인으로 해서 한 10가지 이상의 꽃들을 써봤어요. 오늘 만드시기 쉽도록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. 이게 플로랄 폼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플로랄 폼에 꽂으시는 게 쉬울 것 같아서 다른 것보다 오늘 이 작품을 준비를 했고요. 제일 먼저 시작을 하는 방법은 이게 레몬트리다는 꽃인데요. 이 꽃으로 전체적인 베이스의 틀을 만들 거예요. 쓰시는 만큼은 딱 보고 여기서 사슴을 잘라주시는데 이 앞에는 짧게 들어갈 거예요. 좀 길고 예쁜 애들을 잘라서 이렇게 노선 자체에 이렇게 꽂아줄 텐데 반 앞쪽으로 꽂고 반의 뒤쪽은 뒤쪽으로 꽂는데 한번 잘라보자 보시겠어요? 전혀 안 해보셨으니까 기다려주세요. 어? 여기? 네네네. 쓰실 만큼만 손 조심하시고 위에 잡고 잘라주시고 이거를 이렇게 꽂든 이렇게 꽂든 상관없어요? 네. 보통 보면 그래도 얼굴들이 다 있어요. 예쁜 쪽을 보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듬성듬성 한 번 꽂아볼게요. 어? 이게 뭐야? 느낌 이상하잖아. 느낌 이상하잖아. 어? 뭐야? 이거 느낌? 어? 이게 뭐라고요? 플로랄 폼. 집에 사라지고 싶다. 이거 뭐 스트레스 풀리는데 먹었어? 이게 그냥 나오는 간에 물이 안 먹어서 나오고 이거 물을 먹히고 나서 이렇게 넣으면 약간 부드럽게 속 들어가죠? 이렇게. 네네. 이 부분. 음. 잘하셨어요. 와 이거 소리가 아 이거 약간 스트레스 풀리다. 어. 우선 고속한 소리가 나죠? 네. 그런 식으로 보셔주시면 좋아요. 나 이해도가 되게 빠르신대요? 와우! 네. 하하하하 왜냐면 진짜 못하시는 분들 아예 건드리지도 못하세요. 설명을 해드릴께요. 하이 뭐 좀 해? 네. 하하. 칭찬받을 때 기분 좋아가지고. 하하하하 이거 그거 아니에요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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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습니다. 그리고 제가 맞춰볼께요. 아우 네. 음. 이게 스웨트피? 아니에요. 스웨트피는 이거에요. 어 이거요? 이게 스웨트피에요? 네. 이게 프리... 프리틸라리아. 이게 프리틸라리아. 프리틸라리아. 얘들은 델피. 델피뉴. 델피뉴. 네. 델피뉴. 그리고 안한게 뭐가 있죠? 그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. 애 앞쪽이 펜타스. 이게 펜타스에요. 그리고 얘는 약간... 그... 버터플라이. 맞아요. 걱정도 마셔도 될 것 같아요. 공개커리도 있면서. 하하하하 역시 안됐어. 실패. 두번째로 할거니 이 친구를 오늘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꽂을텐데 꽂을 때 이런식으로 꽂으시면 돼요. 일자로. 보셨을 때도 이렇게 꽂으면 예쁘지가 않아요. 과감하게 시작해보세요. 어이 너무... 어... 일단 젤리아... 잘라볼거죠? 하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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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정도 꽂으시면 될 것 같아요. 예쁘다. 벌써 예쁘죠? 네. 원래 틀만 잘 만들어둬도 꽃꽂이 하시는게 어렵진 않아요. 하나는 그렇게 조금 더 나와도 될 것 같고요. 네. 네네. 네네. 그래서 하실 때 보면 플랫하지 않게 해주시면 제일 좋아요. 음... 이제 좀 얼굴을 찾는 것 같아요. 그죠? 알겠죠? 뭐가 얼굴이라는 거를. 응. 이제... 이 친구랑... 스위트필, 아스틸베라, 스위트엘라리아 이런 애들을. 아 얘가 버터플라이였죠? 아니. 하하... 아 이쁘다. 하하... 거의 완성되어가는 거이죠? 어... 예쁜데? 그죠? 못할 것 같았지만 할 수 있다는... 헬레보이스? 헬레보레스. 헬레보레스는 여기. 아... 아 그만해야겠다. 우리 소리 괜찮아요. 프리티라리아. 이게 더 어렵다. 하... 워낙입니다. 언니 이거 편집할 때 이거 왜 이럴 수 있어요? 저거 찍어놔야 돼. 나 찍어놨어. 아 빠른데. 하하... 본인이 봤을 때 예쁜 곳을 보셔주세요. 근데 이거 앞을 보거든요? 너무 신기해요. 그래야 돼. 이제 라인플라워라서. 라인이 그대로 살아나요? 라인플라워로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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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잘하시는거죠? 되게 감안해졌어요. 처음에는 막... 처음에는 막... 아니요. 좋아요. 맞아요 만들면서 기분이 좋아지나요 이런 게 힐링이 되잖아요 진짜요 내가 만들었지만 좀 이뻐 그치 아니야 별로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표정이 안 싶은 거 같은데 정리라고 해줘 답은 정해졌어 답은 정해져 있어 다들 약간 처음에 배우러 오시기가 꺼려져서 그렇지 예쁘다 잘 꽂으셨네요 네 그리고 하나만 여기 같이 하나 꽂고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한 번 해볼게요 마지막에 이 그라스를 꽂아놓을 텐데 이제 이게 좁다 약간 좁다 좁다 우츄 뭐 전에 보면 왼쪽 이렇게 꽂았는데 저는 중간에나 왼쪽이나 얘는 이렇게 분산해서 꽂으면 약간 귀신 같아요 그래서 한쪽으로 다 쓰셔도 되고 써주시는데 쓰시기 전에 보통 지금 여기 라인 잘 잡혀 있는데 이렇게 밀어가지고 이렇게 라인 살려가지고 해주셔야 예쁘거든요 해보시겠어요 가위로 여기 잡으시고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해서 살짝 너무 뚫어지지 않게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라인 살려가지고 짐 나오는 줄 알았어 너무 짜 퍼직소리 들렸죠? 부서지는 줄 너무 짜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꽂히기 힘드니까 한 번 잘라드릴게요 자르면 하나씩 꽂으셔야 될 거예요 잘 안 꽂혀서 됐어요 됐어요 이 정도면 될 거 같아요 오 이쁘다 잘하셨어요 사실 근데 꽃꽂이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랑은 너무 다르다?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? 성격도 그렇고 배워보고는 싶은데 이게 나랑 내가 할 수 있을까? 내가 어울릴까? 그런 생각 때문에 되게 근데 의외로 여성스럽다고 해서 꽃꽂이 다 잘하시진 않고요 성격이랑 전혀 상관없는 거 같아요 생각하시기로는 엄청 여성스러운 일 같으니까 네 좀 다르게 생각하시는데 안 그래요 얘도 막모동이라서 나는 진짜 여기 오기 전에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나 난 지금 다 검은색 밖에 없는데 알죠 언니 진짜 트레이닝복만 입고 다니다가 그 인스타에 검증을 해봤어요 아 컷할 때 입는 거? 무슨 색깔 옷을 입고 어떻게 입는지 보니까 되게 화이트하고 네이지 색깔 많이 입고시더라고요 아침바도 한식으로 맞아요 어때요? 나는 진짜 처음 만들어 봤는데 선생님이 너무너무 친절하게 잘 알려주셔가지고 금방 했어 진짜 처음인데 한 30-40분 걸렸나? 다음에는 음 꽃다발도 만들어 보고 싶고 엄청 풍성한 이런 꽃다발도 만들어 보고 싶고 난 앞으로 여기만 놓을 거야 에이민 선생님 최고야 오늘 너무너무 즐거웠어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왔냐 안녕 징생이들 큐 큐 큐 큐 음 이게 뭐였죠? 레몬트리 아니요 플라워포 플라워포? 아니 센터피스 아니요 그거 말고 오늘 뭐라고 했지? 왜? 오아시스 생각이 안 나 뭐라고 해도 돼? 아는 게 없어서 말을 못하겠어 어떤 부분이 어떤 부분이? 오와이쥬 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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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